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모바일용 동영상 편집 앱인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국내 업체인 넥스 스트리밍사에서 만든 전문가급 환경을 갖춘 아주 좋은 편집 앱입니다. 모바일용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앱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키네마스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키네마스터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플레이스토아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아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셔서 입력창에 키네마스터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요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터치하셔서 입력창에 키네마스터는 반드시 키네마스터 앱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를 나옵니다만 여러분은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셨으면 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네마스터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화면입니다. 화면도 자동적으로 가루 화면이 됩니다. 편집하기 좋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있죠. 요 아이콘은 뭐냐면은 틱톡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여기 터치하셔서 키네마스터와 친구하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큰 원이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 아이콘은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실랭 아이콘입니다. 여기를 터치하셔서 이제 편집 메인 화면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작업하실 때에 이것을 터치하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면 이렇게 영상 동영상 유튜브 아이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아이콘입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동영상과 여러 회원들의 정보 공유 공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또 작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완관처럼 이렇게 있죠. 이것은 프리미엄 안내입니다. 자신이 유로회원인지 아니면 무로회원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25,000원을 내면 이 안에 있는 프리미엄 회원으로서 이 안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유로버전이 아니라도 무료로도 얼마든지 동영상을 우선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정 아이콘입니다. 설정 아이콘은 뭐냐면 여기서 동영상 편집할 때의 사진, 레이어, 이런 길이 등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림표 아이콘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움말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술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계적 신뢰 아이콘이라고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간이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종 아이콘이 있죠. 이것은 공지 아이콘입니다. 키네마시터에서 여러가지 공지사항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키네마시터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키네마시터를 한 번이라도 실행하셔서 여기서 동영상 편집 작업을 했으면 편집 작업하는 그런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썸네일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썸네일은 자신이 동영상을 편집하고 그냥 나와도 자동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작업하실 때 이곳을 터치하셔서 들어가면 지난번에 작업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그 작업 내용의 편집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본 설정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정보가 나옵니다. 내 정보를 터치해보시면 자신이 프리엄 해먼인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유로 회원인지 일반 회원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로 회원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키네마스터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터치해보시면 자신의 키네마스터가 이 버전이 얼마인지 버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기의 성능 정보가 나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키네마스터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가능한지 그런 것을 표시해 줍니다.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레이어 개수도 이렇게 2160 1080 사이즈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나옵니다. 2160은 두 개까지 1080은 일곱 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기기 성능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기기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편집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편집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사진 클립 길이의 초기 설정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초가 되었습니다. 3초 이것을 터치하셔서 조정하면 됩니다. 처음에 편집하실 때에 사진을 불러올 때에 그 사진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진을 불러올 때에 사진을 그냥 그대로 화면에 맞추기 그러니까 새로 화면 같은 경우에 새로 화면이 그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면에 치우기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화면 맞추기 할 경우에는 화면에 새로 화면을 촬영하더라도 그 새로 화면이 여기에 침육되고 가로 화면에서 꽉 차는 게 아니고 새로 화면 그대로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면 채우기 할 경우에는 새로 화면을 찍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양가의 짤림이다. 이런 것을 가로에 강제로 가로 전체를 꽉 채우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캔본 이것은 뭐냐면 사진이 사진을 불러오더라도 그 사진이 가만히 전개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흔들립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기능을 줍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일 때 의미적으로 하면 의미로 하시고 또 얼굴 인식을 할 경우에는 그 사진의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길이의 초기 설정입니다. 저 같은 영역에는 4.5초로 되어 있었나 이 길이도 터치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 모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화면 모드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메인 화면에 가시면 전체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이미지가 전체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부분도 켜주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오디오 즉 오디오의 파일들이 이 화면 전체를 이렇게 가득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록 설정 이거는 터치해 보시면 수정한 날짜가 맨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항상 맨 먼저 최근에 수정한 것이 나오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파일 위치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전문가급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전문가급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가운데에 다른 것은 이렇게 소음 될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클립끼리 조정 사진 클립 펜 앤 줌 요구하기 그리고 레이어 길이 이 세가지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 낼 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화면 비율을 선택하라 합니다. 보통 16대구로 합니다. 터치하셔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보이는 화면이 자신의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터치하시면 그 영상이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자원적으로요. 일단 영상을 한 개 터치하셔서 아래에 보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즐기찾기 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한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갔습니다. 밑으로요. 들어오셨으면 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메인 편집 화면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가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왼쪽에 있는 이런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액션 바라고 합니다. 액션 바라고 합니다. 비디오 편집과 관련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액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프로젝트에 써있는 미디어 전체를 구성하고 보여주는 메인 인터페이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트랙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이 메인 트랙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트랙 위에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서브 트랙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은 메인 트랙 나머지는 모두 서브 입니다. 서브 트랙 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미디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컨텐츠를 추가하고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요 화면 이걸 가지고 미디어 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편집 도구들을 모아 놓은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요 창은 프로젝트 미리보기 창입니다. 이 아래에서 있는 이런 것들은 미리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인 편집 화면에 있는 여러가지 아이콘 경위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 미디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비디오나 그리고 사진을 가져오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가져오는 영상이나 사진은 반드시 맨 위에 메인 트랙이 됩니다. 메인 트랙이에요. 이 메인 트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선 절대로 밑에 서브로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그려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터치해보시면 여러가지 미디어나 효과 그리고 오버레이 텍스트 송글씨 등 이런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위에 보시면 미디어 있고요. 효과 있고 스틱가 있고 텍스트 있고 송글씨 이런 걸 쭉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드시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만 여기서도 여기 미디어서도 영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레이어에 들어가서 여기 미디어서도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 휠에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면 반드시 여기서는 메인 트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에 터치하셔서 영상을 가져오시면 이것은 반드시 서브 트랙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 녹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 아이콘입니다. 편집하실 때 자신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디오 아이콘입니다. 오디오 아이콘입니다. 이것은 배경음악 또 효과음악을 넣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빨간 동그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것은 뭐냐면 미디어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를 터치하셔서 사진촬영도 하고 비디오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촬영하시면 바로 촬영한 화면이 즉시 아래에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플레이 아이콘입니다.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기를 터치하셔서 보시면 아래에 있는 이것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S2 아이콘입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서체 음악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유료로 유료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무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력 아이콘입니다. 이것입니다. 영상 편집을 다 하셨으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엑셈바에 이 아이콘은 실행 취소 아이콘입니다. 현재 작업 진행을 한 단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취소 복구 아이콘입니다. 취소한 작업을 다시 복구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아이콘은 캡처 아이콘입니다. 캡처 아이콘은 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을 캡처 해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설정 아이콘 입니다. 설정 아이콘은 여기서 영상이라든지 오디오 이런 것들 페이드 기능 그리고 화면 움직임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 아이콘은 타임라인 펼쳐보기 아이콘 입니다. 이것을 터치하시면 이 타임라인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터치하면 원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점프 아이콘 입니다. 이것을 터치하시면 지금 보이는 플레이 헤드가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키네마스터 영상편집 앱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네마스터 본격적인 편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